5번으로 들어갑니다.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매매계약서 작성일 6월 1일. 그럼 6월 1일은 소유권하고 관련이 없죠? 잔금기준이다.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그럼 잔금 및 등기일이 6월 19일. 그럼 1년치 누가 낸다? 매포인. 6월 1일까지는 매수인. 6월 2일부터는 매도인입니다. 왜? 6월 1일 소유자니까. 자, 그 다음 2번. 납세무자가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 거주자. 그럼 납세지른 국세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맞네. 그리고 3번. 납세무자에게 부정행위가 없다. 사기부정이 없어. 자, 그럼 이거 뭐를? 제척기간. 종부세는 무신고는 7년이죠. 제척기간이 무신고가 없다. 그랬잖아. 5년이죠. 그리고 5년은 항상 언제부터 성립한다? 납세우무성립일부터.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납세우무성립일. 5글자로 줄여서. 과세 기준일로부터. 절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하면 큰일 납니다. 부과할 수 없다. 제척기간. 5년. 자, 4번. 납세우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신고했다? 과소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종부세는 물납이 허용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으로 들어갑니다. 6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거주자. 항상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관할 세무서다.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소득세법상 규정을 준용한다. 똑같이 간다는 거죠? 거주자니까 주소지관할 세무서로 한다. 소득세법상 납세주 규정을 준용한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주소지관할 세무서. 자, 그 다음 2번. 조정대상지역례. 이 주택 소유한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자, 세부담 상한을 물어보네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의 총세액 상당액. 따라 계산한 산업이 100분의 13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없는 걸로 안다. 중요한 것.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이 무조건 150%입니다. 100분의 300 땡.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없는 걸로 안다. 자, 그 다음 3번. 재산세를 감면받으면 종부세도 준용합니다. 준용한다. 그리고 4번은 재산세가 분리. 분리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자, 그 다음 5번. 주택분. 납세우냐가 1세대 1주택. 만 70세이고. 그리고 3년 보유했다. 5년 보유를 못했죠? 장기 보유는 안 해줘. 그럼 60세 이상이니까 70세면 몇 프로 공제해? 이거 기억해야죠. 구체적으로. 5살 단위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 그럼 70세이고 이상이죠? 40% 공제받고. 3년 장기 보유는 안 해줘요. 그럼 뭐만 해준다?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몇 프로? 40%. 그래서 정답은 6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7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종부세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계속 출제됐던 게 반복해서 출제되네요. 1번. 거주자. 항상 거주자는 거주자의 주소지. 2번. 자, 주택분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 초과하는 거. 9억 초과, 12억 초과는 종부세를 다시 납부하죠? 이중과세잖아. 그러니까 뭐다? 초과분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리고 3번은 뭐를 물어보나요? 종부세. 세부담상한. 무조건 100분의 300. 틀렸네요. 100분의 150이다. 300이 없어졌어요. 100분의 몇자. 4번 혼인했다. 오래 살아라. 몇 년.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옵니다. 그리고 5번은 뭐다? 종업원.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재고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이런 주택은 기숙사 등을 얘기하죠. 이런 거는 복지 혜택을 주는 주택이므로 뭐라고 나왔어요? 종부세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종 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용자 소유의 주택, 미분양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등은 합산 배제 포함되지 않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 3번. 자, 8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종부세 역시 틀린 것. 1번. 종부세 과세생은 주택의 범인에 범인은 재산세와 다르다. 그러나 정의는 같다.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정의는 같다. 그러나 범인은 다릅니다. 합산 배제 주택은 제외됩니다. 종부세에서 그러나 재산세는 특정한 경우를 빼고는 합산 배제 주택도 다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범인은 다르다. 정의는 같다. 정리하고요. 자, 2번. 관할 세무사장은 종부세 납부할 나왔다. 250초가 범령에 따라, 이 범령에 따라가 뭐다? 납부기한 경과 후 몇 개월? 6개월. 6개월입니다. 법령에 따라 분할납부하기 할 수 있다. 자, 3번. 만 60세네. 만 60세. 자, 근데 토지네. 주택이 아니라 토지는 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는 안 해줘요. 1세대, 1주택자만 해준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4번. 재산세를 감면하면 종부세도 역시 준용하면 다 맞는 거죠. 자, 5번. 법정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자입니다. 공동 소유자는 신청할 때만 해줍니다. 단독. 그래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니까 보유기간에 따른 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거는 토지 소유자나 또는 다주택자는 안 해줍니다. 1세대 1주택자.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9번으로 들어갑니다. 9번. 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고라는 설명으로 오른 거다. 오른 거네요. 1. 재산세 과제 대상 중 분리 돌아왔다. 분리는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재산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 2번. 종부세는 분납이 뭐다? 허용된다. 그러나 물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3번이네요. 자, 4번 또 출제됐다. 재착기간. 부정이 없다. 10년을 안 쓰고 5년만 쓴다는 거죠. 그럼 5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납세 의무 성립일. 다섯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별도합산. 자, 세부담 상한 나왔죠? 항상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 뭐, 틀렸네? 적용받은 세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자, 그건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합산해서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틀린 거네요.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욕하나. 2번. 종부세, 납세 의무 자가 다 조심해야 돼요. 비 거주자. 빚자가 들어가면 주소지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뭘로 쓴다? 주택의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고, 그 다음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주택의 뭐다? 소재지, 빚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소지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3번. 과세귤련제 토지분인의 납세 의무 자라서 이번에는 무슨 합산을 물어본다? 종합합산 얼마 초과? 5억 원 초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억 맞죠? 자, 또 나왔다. 4번. 종합합산대상 토지. 재산세로 부가된 세액이 세부담 상환을 적용받았다. 그럼 종부세도 똑같이 세부담 상환을 적용해야죠. 재산세에 했던 거를. 그 상환을 적용받기 전. 틀렸네.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자, 5번. 세 번 출제됐어요. 자, 5일 앞에는 뭐가 붙어? 개시. 5일 앞에는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개시.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1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1세대 1주택 아주 중요한 문제죠. 1. 과세균일 현재. 세대번종 1인과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1세대 1주택인데 공동소유입니다. 그럼 공동소유는 개인별로 각각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동소유자는 뭐다?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한 경우에는 뭐다? 1주택에 대한 납세 모조로 안다. 왜 틀렸어요? 신청하지 않는.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면 공동소유가 돼서 개인별로 9억 초과를 갖고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신청한 경우에만 1주택자를 납세 모조로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합산 배제 신고한 문화주택 신고했죠? 그러면 합산 배제 주택이다. 그래도 2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요. 자, 3번. 1세대가 일반주택과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 그럼 2채네. 자, 무슨 뜻일까요? 갑돌이가. 집이 2채가 있어. 이렇게. A주택, B주택. 1채는 거주하고 1채는 임대합니다. 그럼 원칙은 몇 채야? 2채. 2채죠? 자, 근데 여기에 거주해. 임대사업을 등록하러 거주하면 임대주택은 뭐라고 배웠어요? 합산 배제 주택. 그러면 2채가 아니라 한 채로 와서 세금 혜택을 주겠죠? 거주한 경우에만. 근데 3번은 왜 틀려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2주택으로 바뀝니다. 어떨 때만? 거주한 경우에 한장하여.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않더라도 틀렸네. 자, 4번.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식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6억을 공제한 금액의 3억. 자, 뭐를 물어봐? 과세 표준. 아주 중요하죠. 법 바뀌었죠? 얼마를 빼야 돼? 12억을 빼야죠. 9억을 뺀다. 틀렸죠? 합산한 금액에서 어떻게 한다? 12억을 공제한 금액. 9억을 공제한 금액 틀렸어요. 12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 뭐 물어볼 때? 과세 표준 물어볼 때. 필수. 5번.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계획을 했다는 공제액을 공제율락에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몇 프로? 80% 70% 틀렸네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으로 들어갑니다. 토지, 주택, 오른, 것. 1번 종합합산. 반드시 세율을 암기해야 돼요. 종합합산. 최저 몇 프로? 0.2에서 최대 0.2에서 최대 0.7 역시 3단계죠. 가운데 2가 생략되고 가운데 0.6이 생략했어요. 어떻게 암기해야 한다? 종합합산. 하나, 둘, 셋. 종합합산. 5, 6, 7. 별도합산. 3단계예요. 하나, 둘, 셋. 종합합산. 2%가 생략된 거라고요. 5, 6, 7. 별도합산. 0.6이 생략된 겁니다. 쉽게 나왔을 때는 3단계. 어렵게 나왔을 때는 처음과 끝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종합합산. 1번은 왜 틀렸다? 1에서 5가 아니라 3. 하나, 둘, 셋. 종합합산. 자, 그 다음 2번. 종부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요건이 얼마? 250 초과죠. 그러니까 200만 원은 분납할 수 없죠. 250 초과. 그러니까 200만 원이니까 범이잖아. 그래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250 초과가 안 되니까. 자, 3번. 또 나왔네. 네 번째 출세됐어요. 5일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라? 캐시. 계십니다. 5일 전까지. 자, 계신데 주택과 토지분을 합산한. 벌써 틀렸네. 뒤에가. 과세표준을 물어보잖아. 주택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 토지도 따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합산한이 아니라 구분한. 이 지문 꼭 헷갈리면 안 돼요. 5일 아싸 개시. 무조건 맞는 게 아니죠. 토지와 주택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구분해서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세액을 합칩니다. 과세표준을 합산한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네요. 자, 4번. 종부세를 신고납부로 납부하자 할 때. 납세 문자는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12월 1일. 15일 하면 큰일 나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옳은 답은 4번입니다. 3번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5번 별도. 그럼 별도는 5, 6, 7. 별도 합산. 5, 6, 8. 틀렸죠? 8이 아니라 7이다. 12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이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재산세, 종부세. 비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주택위의 건축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 맞죠? 재산세만 납부합니다. 자,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를 내야죠. 그래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벌써 틀렸네.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소유자별 합산. 개인별 합산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 밖에 없다. 2번. 나왔다. 3번. 이거 개정법이라고 그랬어요. 별장. 별장입니다. 세율을 잘 달아야 돼. 아까 기본적으로 설명했잖아요. 별장. 별장. 취득세는 중과 안 하죠. 4배 안에 표준세율. 그럼 이제 재산세. 재산세. 종부세네요. 자, 재산세는 4% 없어졌어요. 중과를 안 하고. 표준세율로 간다고 그랬죠. 몇 프로. 0.1에서 최대 몇 프로. 0.4. 몇 단계. 4단계로 갑니다. 일반주택처럼 계산한다고요. 0.1에서 0.4. 초과. 누진세율. 비례세율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종부세는 뭐 해야 한다. 주택에.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무슨 세율을 쓴다. 초과. 누진세율. 누진세율을 쓰죠. 그래서 5.15.7.4. 하나, 두 개. 세 개 이상은 0.5에서 5%까지. 초과. 누진세율. 7단계. 얘는 4단계. 그래서 별장은 4% 없어졌어요. 폐지. 초과. 누진을 쓴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별장입니다. 별장. 그래서 재산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단일세율이 4%라는 뜻이에요.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과 부속토지도 포함하죠. 이제는. 별장은 일반주택이니까. 포함. 제외가 아니라 농어촌주택도 포함해서 단일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초과 누진세율 0.1에서 0.4. 4단계. 그래서 별장은 일반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폐관한 법률에 따라 무슨 가액? 공시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 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죠. 종부세는 공시된 가격 그리고 재산세는 공시된 가격을 뭐라 그래요? 시가 표준에 공시가격이 원칙이다. 자, 그 다음 5번. 국가지자치 및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1년 이상 내는 세금이니까. 1년이 한 번 내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국가 등의 재산을. 이건 무슨 재산이에요? 국가 등이 개인 재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개인 재산을 사용할 때 무료. 무료로 사용하면 무료를 똑같이 말하면 무상,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 개인은 이득이 없으니까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나 국가 등이 개인 재산을 유료로 사용해. 유료자가 들어갔네. 이거는 똑같은 지문이 뭐다? 유상. 그럼 개인은 돈 받으니까 과세한다. 부과한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무료, 유료, 무상, 유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그래서 5번은 무상이잖아. 그럼 무상이니까 개인은 이득이 없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과 3번으로 복수정답이에요. 최근에 개정법으로 풀어져요. 원래는 뭐다? 2번인데. 3번도 틀렸어요. 별장은 단일세율 4%로 가는 게 아니라 초과 누진으로 갑니다. 일반주택처럼 별장 폐지. 꼭 기억해야 돼요. 폐지됐으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에 포함합니다. 포함. 종부세는 7단계로 넘어가겠죠? 이거는 재산세를 물어보네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례 문제입니다. 거주자 갑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보좌하고 있다. 갑이 A주택이 되어 납부하게 된 2023년 귀속 재산세와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비교 문제 틀린 거네요. 자, 단, 갑은 납세무자로서 만 61세. 그럼 연령별 공제 몇 프로 해줄까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들어가니까 20%. 그런데 보유기관별 공제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꼭대기 3년. 3년 소유. 5년 소유에 해줍니다. 5년 이상. 1번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맞죠? 자, 2번 고령자 세액 공제가 연령별 세액 공제입니다. 산출세액의 몇 프로? 20%를 곱한 빼놓으면 안 돼요.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3번 나왔다. 재산세 납부세 600만 원. 500만 원 넘어가니까 최대를 물어보죠. 최대는 얼마다? 300이죠. 최대. 300. 500만 원 이하는 250을 빼면 최대. 500만 원 초과는 절반을 빼면 최대. 300만 원. 그런데 6개월이다. 2개월이다. 2개월입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4번은 재산세 직전 연도. 결국 해당 연도가 나왔죠?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이기. 100분의 150에 대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자, 땡. 재산세는 150이 없어요. 밑에 해설 나와 있죠? 공시가격 3억 이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 100분의 130. 그래서 재산세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150이 없어요. 이거는 종부세 지문입니다. 종부세는 150이죠. 답은 4번. 자, 그리고 5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재산세든 종부세든 누가 납세 모자다? 위탁자. 수탁자 하면 안 돼요. 위탁자를 납세 모자로 본다. 자, 그 다음 10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3번. 100페이지 3번이네요. 자, 거주자인 개인갑은 국내 주택 두채. 주택 두채입니다. 한채가 아니라 밑 상가건물 일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주택 두채. A주택, B주택. 그리고 뭐를? 상가. 그럼 주택은 두채네요. 상가건물 갖고 있고요. 뭐를 물어보는지 분위기를 파악 잘해야 됩니다. 자, 틀린 것. 자, 갑이. 자, 재산세잖아. 재산세와 종부세 절대 헷갈리면 안 되죠? 자, 재산세는 물세.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A주택, B주택.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주택은 무슨 세율을 곱할까요? 누진세율. 4단계. 그러나 종부세는 A, B를 합칩니다. 개인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산하여 계산한다. 누진세율은 똑같아요. 이렇게 재산세는 따로따로. 종부세는 A, B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누진은 똑같아요. 그럼 1번. 주택재산세 합산해서보다 누진세율로 계산하죠. 즉, 이 누진세율이 표준세율을 얘기합니다. 몇 프로? 0.1에서 최대 0.4. 몇 단계? 4단계. 이게 표준세율이라고요. 종부세는 집이 2개죠? 높아 0.5에서 최대 몇 프로? 2.7% 몇 단계? 7단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주택 2개. 515, 7, 4. 515, 7, 4. 7단계. 주일 사랑하자, 사랑하자. 4단계.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표준세율. 초과하는 집 맞고. 2번. 상가네. 상가. 상가 재산세를 물어보죠. 상가 재산세. 재산세. 뭐를 물어봐? 화세표준. 그럼 시가표준에게 반드시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70%. 화세표준. 그래서 상가는 세율이 몇 프로야? 재산세는 0이요. 그러나 상가, 종부세는 과세를 안 합니다. 상가는 종부세를 과세 안 한다고요? 상가건물은 비례세율. 상가건물. 세율 몇 프로? 0이 5. 비례세율입니다. 자, 3번. 자, 갑은 주택분 종부세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에게 주택분 종부세가 나왔어. 9억을 빼서. 그럼 곱하기. 벌써 틀려네.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아니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곱하고 쭉 나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종부세를 빼라 그랬죠? 그럼 주택분 종부세를 뺄 때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가 아니라 주택분. 틀려네. 자, 4번. 상가건물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5번. 갑이 주택이다.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그래도 공식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주택자는 9억을 뺍니다. 개인별로 다주택자는 9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여기에다 과세표준하여 누진세율, 누진세율 0.5에서 2.7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인지 비례세율인지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볼 수 있어요. 2주택이니까 0.5에서 2.7, 7단계 누진세율.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3번은 뭐다? 종합부동산세액이 결정됐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면 결정된 세액 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다? 종부세까지 끝났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잘 풀면 돼요.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돼 있죠? 앞으로 이제 중요한 기출문제에다 약간 응용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잘하고. 이제 두 번째, 이 문제가 끝나면 요약집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이론 정리를 합니다. 이론을 이론이 돼야 답이 나오죠? 그래서 순서가 여러분들이 합격을, 점수를 고득점하기 위해서 요약집 강의는 맨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사업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 자, 잠시 쉬었다 하죠.